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원시가 시청중회의실에서 제3회 교통정책발전포럼을 열고 현재 수립중인 교통계획을 알렸습니다. 수원시가 21시청중회의실에서 제3회 교통정책발전포럼을 열고 현재 수원시가 수립중인 교통계획을 알렸습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편리한 교통, 살기좋은 스마트교통도시 수원을 주제로 수원시가 수립중인 교통계획 발표와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이 주재한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수원시가 수립중인 교통계획은 도시교통정비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개인형이동수단안전편의증진종합계획 등입니다. 수원시는 시민생활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운수산업안전대책 및 교통안전의식재고 등 3대 목표와 사고 누적지점 개선, 횡단중 사고예방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운수업체 관리 등 8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해 검토 중입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도시교통의 주체가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통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이라며, 수원시가 살게 좋은 스마트 교통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 KBPS 유현지입니다.